number six which are true according to the dialogue 대화에 따르면 사실인 게 어떤 것인가 choose to 두 가지를 골라야 되요 자 Tom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look nervous 야 너 좀 긴장해 보인다 그쵸 what's wrong 뭐 문제가 있니 I'm worried about what does that mean guys I'm worried about 걱정스러운 게 있어 about the speech contest 스피치 말하기 대회 같은 거죠 스피치 컨테스트 좀 걱정돼 next week 다음 주 있는 what are you going to talk about hey look at it what are you going to talk about 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그래 I want to talk about soil pollution but I can't find enough information say everybody tell me tell me what this means soil pollution 토양 오염 but the problem is Gina she doesn't know how to find enough information 충분한 정보를 찾는 게 어렵다는 거죠 Tom says what about the water pollutions instead 토양 오염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뭐 water pollution instead 인스탄 뜻은요 대신해져 뭐 대신해 어 토양 오염 대신에 무슨 오염 수지로 오염을 좀 해 왜냐하면 수지로 오염이 좀 더 common 하잖아 what does that mean common 더 흔하잖아 easy to get enough information easy to get enough information right so I read an article what is an article what is an article guys what is an article guys what is an article guys 기사 yeah I read an article 나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so about it said 이 그 기사에 적혀 있기를 we don't have enough water 물이 부족하대 우리는 충분한 물이 없다는 거야 but isn't there enough water for everyone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물이 있지 않아 no 아니야 in some countries 어떤 나라에서 말이야 some people are in danger 뭐 사람들은 여러분 be in danger 무슨 말이에요 위험에 처해 있다 맞아요 지휘 이름으로 지휘 이름으로 지휘 이름으로 지휘 이름으로 지휘 아 알겠죠 음 some people are in great danger probably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water 중발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 합니까 water shortage so everybody water shortage 물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anyway our country could have this problem in the near future near future는 와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겪을 수가 있어 oh I didn't know that 나 그건 몰랐는데 I'll talk about that problem in its solution 그럼 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의 solution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thank you for your advice 조언해줘서 고마워 그쵸? 자 지금 질문이 뭐에요 여러분? 어느 것이 사실인가? 두 가지를 골라야 돼요 tom의 나라는 hasn't had water pollution 아직까지 물 문제를 겪지 않았다 그쵸? 구라고요? 그 4번이 틀렸어 맞는 걸 고르는 거죠 4번 4번 진아는 톰에게 그의 토픽을 바꾸라고 말하겠죠 아니죠 톰이 진아한테 말하는 거죠 둘이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people are dangerous 사람들은 사람들은 위험하다? 충분한 물이 있어서? 아니죠 4번 이렇게 두고 사람들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거죠 people are in great danger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 이거는 사람들은 위험한 건 아니죠 사람은 왜 위험해? they are talking about the topic of speech contest 그쵸? speech contest 도도 빠졌네요 적으세요 더 더 더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네 they are talking about the topic of the speech contest 도 진아 is going to talk about soul pollution no she's not going to talk about soul pollution instead she's going to talk about what? water pollution because water pollution is a little more a little more popular than the other topic ok? so it's going to be more information about that do you understand? 네 여기서 it's so old that I can't really tell yeah 우리 그 fish 기억하죠 symbol 네 lock에 자물통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것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나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다 말하답니다 이 lock이 뭐에요? 동사입니다 forget to 부정사 잠그다 이거는요 자물통 사실 난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에요? 품사가 다르기도 하죠 여기는 동사고 여기는 명사죠 너무 한국스러운 문제야 미국인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이상한 문제가 된거죠 여러분 여기는 letter은 뭐예요 thank you letter은 편지라는 문입니다 여기 letter은요 문자입니다 your last name 너 이름의 너 last name 성입니다 성 성의 첫 번째 철자가 뭐냐 선생님은 O고 민주는 K고 그 다음에 위주는 너의 첫 번째 이름이 뭐야 아니 그러니까 K죠 여기 크로그 뭐예요 까마귀죠 얘는요 울다 자 여기 박스에 나와있는 어느 것이 이 글을 통해 우리가 대답해 볼 수 있느냐 자 뭐요 가볼까요 여기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기억하나요 그쵸 피로는 한국을 한국에 있는 미나라는 친구를 방문 중에 있어요 그녀는 자매학교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피로는 할아버지 누구 그 미나의 할아버지 집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 거고요 미나가 도착했을 때 피터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누구를 피터에게 방을 소개하죠 피터가 피터 보고 뭐라 그래요 피터 너 여기서 머물 거야 이 손님 방은 한국의 전통적인 것들로 꽉 차 있지 이게 뭐야 박쥐야 박쥐가 내 백이 위에 있다고 무섭다 아니 꼭 그렇진 않아 한국에서 박쥐는 장수와 운 행운과 박쥐 장수의 상징이지 그건 놀라운데 서양 나라에서는 막쥐는 사람들한테 어둠과 무서운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거든 미나는 할아버지 방을 피터에게 보여줍니다 그쵸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또 누구 톰이 만나죠 이제 하이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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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피터는 한국에 방문할 동안 머물거죠? 미나의 할아버지 집이죠 언제 도착하는지는 안나오죠? 아니지 아니, 저기서 나오면 답은 1번이잖아 피터가 어디서 한국 그러니까 이거 1번이잖아 답할 수 있죠? 답을 할 수 있어요? 네 기억은 할 수 있죠? 아니, 여기 지금 있잖아 피터는 할아버지 미나 할아버지 집에서 머물거라 대답할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이 게스트룸이 뭘로 꽉 차있어? 한국의 전동적인 곳이잖아 얼마나 많은 방이 있는지는 모르죠 얼마나 많은 손님방이 있는지는 모르죠 어디 있어요? 하나 있다는 건 알겠죠? 더 있다는 건 말 안했잖아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방 하나만 속였지 그래서 그것이 게스트룸이 그게 전부 나는 건 알 수가 없잖아 이해돼요? 네 자, 피터는 배트의 심벌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필로 필로 배트는 장수와 행운의 심벌이 이유가 뭐야? 모르죠 모르죠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또 서양 사람들은 배트를 다르게 생각하나요? 다르게 생각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운과 장수의 상징이고 서양 사람들은 어두움을 상기시키는 무서운 곳이다 왜 한국 사람들은 물고기가 좋은 지킴이라고 생각하죠? 밤에 눈을 잘 때 눈도 안 감는다 왜 피터는 그 락이 물고기가 생겼다 라고 구분할 수 없죠? 너무나 원래 돼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왜 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나요? 그건 모르죠 답이 뭐예요? 응 이거죠 이거 오케이? 네 알겠어요? 확실히 안 되는 건 알겠지? 네 뭐가 안 되는지는 뭐가 안 되는지는 알겠다는 걸 안다면 답을 풀 수 있어요 투 투 용법 투 투 용법은 뭐예요? 투 투는 뭐를 바꾼다? 쏘 데 캔트 또는 couldn't 시제가 과거일 때 또 형용사 enough 투 부정사는요? 어떻게 볼게요? 쏘 that can 또는 could 경용사가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가르치는 걸 기준으로 보세요 맞지 않나요? 맞죠? 네 so that can't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이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이 원칙을 일단 머리에 외운 다음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직접 바꿔보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지금 2번은 뭘 물어보는지 아는 친구 네 2번은 뭘 물어보셔요? 우리 사형식 구조 어떻게 돼요? 주어 주어 동사 동사 강목 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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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때 반드시 동사의 종류를 알아라 그랬죠 뭐야 입전 있어서 전달하는 의미의 동사와 그렇죠 없어서 만들거나 사거나 구하는다 그쵸? 세번째가 묶어내줘 묶요 묶요 그러면 이 동사들이 자바 이 동사들이 사명쇼를 바꿀 때 각각 전지사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있어서 전달할 때 쓰는게 2 없어서 만들거나 사용하는 4 묶어내줘 5 쇼가 어디에 해당되는 동사에요? 네? 쇼는 있어서 전달하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거 안 외우면 결국 한 번 외우면 평생 갈 거를 학생들이 귀찮아서 안 외우는 거야 이거 진짜 외웠어요 해당되는 동사가 너무나 각 대표적인 give send show teach 위치가 있고 이건 어떤 동사에요? buy 가입죠 문건 요청하면 ask 얘네들이 각각 2 4 오브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시험 나오는 걸 왜 안 안해요? 공부하면 딱 될 거예요 세상이 죽여서 3형식 바뀔 때 이 전지사 세계 꼭 저거 주고 공부하면 돼 안 어려워 잠깐만 외우면 되잖아 쇼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 써서 누군가에 전달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전지사 못 쓰면 돼 제 앞에 있는 2를 쓰면 돼요 2 맞죠? 네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알면 이 문제 너무 쉽고 얘를 알면 이 문제 당연히 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론이라든지 규칙이나 원칙 외우는 것을 더디하고 귀찮아하고 짜덕하고 재미없어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것만 제대로 외운다면 이런 문제 틀릴 이유가 없어 이게 뭐죠? 비고잉투를 위라고 같다고 보는 거죠 사실에 쓰니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누가 말하는 친구 위라고 비고잉투를 뭐 하세요? 제대로 배웠네요 이거는 의지적 미래에요 의지 미래고 그거를 좀 비슷하고 보긴 하긴 하지만 이 비고잉투는 확정 미래에요 확정 미래가 뭐니? 확정 미래가 뭐니?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미래 높을 때 의지 미래는 그래서 의미조차 우리가 모르는 해석해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비고잉투는 하려고 한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자라는 게 다른 게 없는 거야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이거는 뭐에요 여러분 비풀어브는 비필드위드 선생님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몸으로 가득 차있다 그리고 비팩트위드 그쵸? 맞아요 데리드와이와 데리드스피커는 완전 반대입니다 아 그 와 자 이거 완전 반대고요 자 적어볼까요 뭐 디스 이스와이 할 수도 있어요 데리드와이는 결과를 말하는 거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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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을 이기기 때문이다 이런거야. 서로 다릅니다. 같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틀린거야. All right, choose most appropriate words for the blank. Appropriate는 적절한, 부적절한, 적절한 뜻입니다. 적절한 단어를, 그 blank, 빈칸을 채우라 이 말이죠. Let's make our school green. 우리 학교를 친환경으로 바꾸자 이란 말이에요. 이 green이 무슨 뜻이다? 초록색이란 것은 친환경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에콤 프렌드리 이라는 거죠. Lots of energy. 많은 에너지가 어떻게 돼? It's wasted. 낭비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et's do these things. 이것들을 한번 해보자. First, 우선 we should turn up the light. 우리는 전등을 꺼야 한다. 뭐 할 때? When we leave the classroom. Leave 뜻이 뭐야? 떠나자. 우리가 학급을, 교실을 떠날 때는 We keep the lights off. 끄자는 거죠. 그 다음, we should turn up. 우리는 또 꺼야 된다. 뭐를? The classroom computer. When we are not using them.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컴퓨터도 꺼야 된다. Lastly, 마지막으로. We should close the door. 우리는 문을 닫거나 창문을 닫아야 된다. 뭐 할 때? When we use air conditioner.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할 때. Doing these things.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Will be? natural. 자연스러운. Values. 가치 없는. helpful. 도움이 되는. irritating. 성가신. 뭐라구요? 성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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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는 이름입니다. 성가신. Comfortable. 편안한. 정답은? 1분. 1분이라고? 3분. 3분 아니야? 도움이 되는 거지? 아, 3분. 제가 3분이라 딱 괜찮아요. 본문만 안개하면 돼요. 네. 그 그림 그려줘. 그러면 그 그림을 너의 문 위에 올려라고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 아니야? 할 때. 그러면서 어떻게? Yes, I will. 뭐니? 그럼 D인데. 그럴게요. 뭐할게요? 그거를 올릴게요. 답은 D죠? So. 절대 것도. 기억. What is? 읽어보세요. 시작. 자. What is on that piece of paper that looks scary?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맞아요. That. 삼멘진 단수. Looks. 감각동사. S 붙이는 거 맞아요. Rooster's crow every morning. 수타가 매일 아침 운다. 그들의 울음은 뭘 미한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의미한다. 틀린 거 없어요. For many years. 현재 완료. 계속적인 법으로 했죠? Koreans have believed evil spirits go away when a rooster crow. 틀린 게 없네요. Actually I'm afraid of darkness죠. 덕 없죠? 본문에는. 네. And even spirit. Can you draw a rooster for me, Mina? 그쵸? 네. 이거 draw for me가 맞죠? 그쵸? 네. 지금 코드를 틀린다고 볼 수 없어. Can you draw a rooster for me, Mina? 그쵸? 자, 미용 가볼까요? I'm enjoying this street very much. So jus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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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의 대신이에요. 이것들이. So much that. So that 용법이에요. 답은 미용입니다. 미용. 알겠어요? Yes. 본문을 암기하면 되는 거죠? 예. 뭐가 틀렸죠? Balanced. 이가요? I hope more food is? I hope more food is? Balanced. Balanced. 아니지. Balanced 아니고 뭐야? Produced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이가 틀렸다고요. 네. Balanced는 균형이 맞춰지는데 생산되어지더라도 바꿔야 될 거 아냐? 이건 여러분 어때요? 본문을 암기면 끝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음. 이게 틀린 거 있어.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 1. Where does the girl live? 여자 어디 살아죠?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South America. South America. 남미에 사나요? 네. A girl in South America. 아프리카죠. A girl in South Africa runs a successful aquaponics business. 남아프리카에 있는 한 여자아이가 성공적인 aquaponics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 How is this girl, little girl able to do that?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녀가 뭐라 말해? It is possible. 가능하대. 그리고 어린아이도 그런 사업을 하는게. 왜냐면? Because her love for nature.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대. Why did you start an aquaponics business? 왜 aquaponics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라고 기자가 물어본 것 같고요. 뭐라고 대답해? 작년에 나는 한 영화를 봤다. 바다 동물들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은 매우 인상 깊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뭔가 자인을 보고 하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aquaponics를 만들었고 효과가 있었다. 운이 좋게도. 그럼 여전히 당신은 학교에 가야만 합니까?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데도 어떻게 둘 다 할 수 있죠? In the morning before I go to school.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I usually stop by. Stop by 뜻은요? 들르다야. 뭔다고요? 들르다. 작년에 시험에서 나왔죠. 어느 학교에. 모든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나는 아침에 들른다. 그리고 나는 I leave a work list on the desk. 책상 위에다가 어떻게 해? 해야 될 일. 목록을 놔둔다. 그러면 the workers. 자기가 고용한 회사 직원들이 뭐 한대요? 그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준대요. 그럼 주말 동안 어떻게 해? During the weekend 주말 동안 어떻게 한대? I work. 나는 어떻게 한다? 일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 또 water quality에서 뭐야? 수질 검사도 한다. I'm getting busy. 나는 점점 바빠지고 있다. 많은 게.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Are there any difficulties? 다른 어려움이 있나요? One of them is electric city. 하라고 뭐야? 전기다. 전기. Electric city는 예전보다 더 비쌌다. 비교급이죠? It's more expensive. 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I am so untrying to find a solution to keep cost down. 코스트 뭡니까? 비용이죠. 비용을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또 다른 건 온도다. temperature. 이거는 뭐야? keep it. 온도를 keep. 유지하는 거를 어렵다. 어떻게 유지해야? at the right temperature. 딱 적당한 입니다. 이 right는 적당한 온도를 물거리 위에 유지하는 건 어렵다. 자, 대답할 수 없는 건요. 어떻게 하면 그녀가 전기를 좀 더, 전기세금,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안 나와있죠. 그냥 그러고 싶다라고만 나와있습니다.